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월 15일자 판례공부 형사 배임죄의 제3자 취득이익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도 3452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2호제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특경법 위반 배임 사건이고 업무상 배임, 액수 미상이 되면 특경법이 아닌 일반 업무상 배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악이 환송돼서 무죄가 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작동문은 이렇습니다. 횡령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유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자기가 취득하거나 재살자라여금 취득하게 하면 해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내가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그렇게 해서 본인, 그러니까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때가 횡령이 되는 거죠. 배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지광이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이었어요. 그런데 여유자금의 운영 한도가 있었어요. 여유자금으로 해서 어떤 자금, 입출금, 예금의 20%만 여유자금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거는 다른 운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도를 초과해가지고 ELS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ELS 상품은 기본적으로 옵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조건이 되면 이자를 7%로 준다. 그런데 어느 조건이 충족이 되면 마이너스 20% 이런 식의 고위험 상품인데 그는 ELS 상품을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액수 불상의 재산 손해를 발생하겠고 판매사, 이 일에서 판매하는 회사였죠. 이 판매사는 수수료를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사의, 크말금고의 손해를, 액수 미상의 위험을 감수하게 되니까 여유자금 운영한 대로 초과한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재산 손해가 발생했고 판매사로 알고는 수수료 상대의 이익을 취득했기 때문에 배임 제자라고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본인에게 가한 손해와 재삼자가 취득한 재산 이득 사이에 관련성이 과연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재산상 이득, 취득과 재산상 손해발생 그러니까 재삼자가 지금 이득을 발생, 취득을 했다면 재산 손해하고는 상호 대응과는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상 종합이 이렇습니다. 회사 돈 100만 원을 빼서 쟤를 주면 얘는 100만 원의 손해를 입지만 얘는 100만 원의 이익을 얻죠. 그러면 손해와 이익이 기본적으로 관련성이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냐면 상품을, 위험한 상품을 사서 샀고 여기는 수수료만 갚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품에 따른 어떤 손해를 발생했는데 그 손해에 따른 이익이 아니라 판매 수수료의 이익만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가 직접 이 사람이 이익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판매 수수료가 이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재산 감소가 있었고 그 감소에 대응하는 재산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재산 감소는 이거인데 이거는 그거에 따른 증거가 아니라 그냥 수수료의 이익만 먹는 거죠. 따라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 수수료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와 관련성이 없다. 따라서 본인에게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재산자에게 재산산 이익 취득이 없다면 배임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품의 매수에 따른 재산산 손해와 판매사의 수수료 취득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건에서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산자의 취득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배임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보유한도를 초과해서 이해를 상품으로 했고 위험한 상품을 산 거죠. 그런데 형사법 처벌 사항인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민사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형사법으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했처럼 적정한 수수료 이상을 받았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따라서 28년은 배임죄 처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을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변호사가 이 사건의 논리적 약점을 자차단해서 열심히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대법원에 받아들여진 거죠. 원심을 다 인정했는데 대법원이 이거 안 된다고 해서 파괴한 겁니다. 결국 배임죄에서 손해가 있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얻은 것도 중요한데 이익이 과연 이 손해와 직접 관련해서 있는지 여부도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이 판례는 따져봤더니 이익과는 손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는 배임죄는 성립이 안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배임죄에 관해서 다시 한번 대상세 이익의 의미를 잘 살펴볼 수 있는 판례니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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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